직소 직소 직소다 직소 직소면 독학자 하기 쉽겠는데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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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추아라 춥기도 하다 자 올 준비해 오면 바로 여기로 뛰는거야 2피 어그로 2피 바로 안돼 2피가 너의 어그로 실력을 보여줘 전파는 쌍발식구한테 거의 칼퇴했지만 직소는 다를 수 있다 나 겁나 못해 거의 못한게 고트였어 내가 캤다 나 안켰는데 99.9에서 막았거든요 다인큐는 다인큐는 모르겠어 하나 확실한건 2피가 못한다는 사실이야 그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직소면은 무능력 뚜벅인데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 5피가 자 우리 2피기에 트레프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저는 발전기를 키지 않았어요 우리 4픽이가 킨겁니다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진짜 99.9에 막 어 근데 한번에 풀었어 99.9에서 손 뗐어요 근데 제가 빨리 풀렸다는거는 그 다음에 트랩을 다는 사람은 늦게 풀린다는 얘기죠 소멸을 쓰네 특이하다 한대 맞으면서 내렸어요 그것도 불쾌이네요 발전기를 키면은 머리에 쓴 트랩이 발동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터져 죽는거에요 시간 안에 못풀면은 여기 발전기는 어차피 당연히 공격받을거 같고 근데 특이하게 갈구리에 잘 안건다 갈구리에 걸어야될텐데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노리개는 아직 이제 처음 걸려서 노리가 낫지 살려가자 안살릴게요 살릴게요 아무도 없는데 역시 4픽 터널링은 하겠다 이거네 근데 저거를 그냥 한대 맞고가 진짜 못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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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이 새끼야 이 새끼 나쁜 새끼에요 오케이 4픽이를 주고 여기서 다 켜버리자 근데 그것도 있어요 2픽이가 못하기 때문에 직소랑 매칭이 된거야 이 피가 잘하는 애였으면은 직소가 나오면 안되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럼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나잖아 밸런스 안맞잖아 이거 밸런스 매칭이라나 그냥 밤빵밤빵 밤빵밤 밤빵밤빵 밤빵밤빵 빠라바라밤빵밤 빰빰빵빰 빰빵밤빵 맞아요 이거는 그냥 4픽이 주면 됩니다 4픽이 어차피 터널링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직소가 4픽이를 쫓 쫓지 않으면서 이득을 보면서 이렇게 터널링까지 하는 그런 그립인데 리필하러 갔나봐 아이템 터널링 귀여운 친구야 직소 쭉 씌우고 이악불고 터널링하는 수 가 아니라 자기 이제 헛짓한게 아니라 아이템 리필했다고 어필하는거야 여기 3픽이 죽기 전에 너를 켜고 나 치료 좀 해줄래? 치료해줘야돼 그래도 빠르네 잘신분하긴 해 귀여운 유비에요 문 따고 문 따고 문 따고 살리고 나가면 되겠다 이게 중요한게 나가야돼 이거 문을 살인마 갖다왔네 젠등각 보면서 4픽이 살려주고 대고 나갈 수 있게 나가면돼 여기서 막아주는데 막아주는거 의미없구요 나가야돼 겟아웃 이게 나가야되는데 4픽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랩이 쓰여있어서 커버를 1억번 해줘도 죽을 수 밖에 없거든 딱지 보내고 나가자 딱지 보내고 나가자 딱지 보내고 나가자 그래서 그 녀석이 걱정되는데 안나가줄까봐 어 나가줬어요 내려야지 얘는 이제 머릿속에 트랩이 여기여 여기 그렇지 얘는 트랩을 트랩이 발동한채로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트랩이 터져서 직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돼요 이렇게 나가주고 어디를 맞아야라 했구나 나가주고 이제 개구멍으로 나가는 식으로 해야되는데 완전히 완전 떨어졌어 진짜 운 좋네 저기 없었으면 죽었을테니까 거의 거의 99%로 죽었는데 저는 이 피그 응원합니다 세팅이 되게 구린 피그를 잘 쓰려고 연구를 하는 흔적이 보이네 근데 피그가 너무 구려서 안되네 어둠의 원신까지 아 나는 응원한다 근데 너 안될거야 절대 안되 이걸로는 근데 연구하는거 자체는 응원한다 저거 너무 구려서 데바데 서든 타루코프 요 3개는 핵무새도 인정이야 솔직히 인정이에요 왜그러냐면 워낙 많아요 타루코프 초탄에도 핵무새도 인정이야 워낙 많아가지고 서든 이렇게 좀 잘친다 하면은 핵 핵무새 인정이야 진짜 핵 많아요 서든도 거의 플래시게임급이라서 서든 안해봤어서 몰라요 서든 그냥 하.. 뭐라고 해야되지 서든 서든 좀 한사람들이 있나 저도 서든을 하는건 아닌데 그냥 그 생태계는 알아요 핵 진짜 많아요 핵 밭이야 그래가지고 맞아 돈 받고 원격으로 핵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 그냥 약간 기술자처럼 이렇게 레지스트 뒤져가지고 이렇게 핵 쓴 기록이랑 뭐 이런거 다 찾아가지고 그정도로 많아요 그냥 그게 컨텐츠야 맞아 스탑 거의 플래시게임 급이니까 핵이 워낙 많은거야 컨텐츠로 쓰더라고 그랬다 료 암튼 핵이 진짜 많아요 유튜브에 서든 핵 오프라인 인증 엄청 많던데 크크 근데 그것도 거기도 답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핵 쓰면은 또 웃잡아내 이게 대바대도 그렇지만 핵은 솔직히 거의 99% 자백하는 거 아니면은 심증이야 여기서 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근데 분나 잘하는 사람이 아 그거 이렇게 해서 이거 때문에 거기 한 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답해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서로 다 잘 알면은 근거를 대버리면은 심증밖에 없으니까 그랬다는데 어쩔 거야 잠깐만 이거 내가 집착자라서 조금만 쓸게 외꾸네요 외꾸 집착자라서 조금만 사릴게 사유가 ESP키고 넣었으면 못 잡는 것처럼 내가 ESP키면은 님들은 절대 못 잡을걸 절대 못 잡을걸 절대 아 이거 저 개입까지 썼네 어쩔 수 없죠 여기 그냥 안전한 거 킵시다 안전한 게 막혀있는데 이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이건 맵 끝까지 가버리는 게 나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나 0.1% 확률로 한 3% 확률로 거미 쓸 수도 있잖아 내가 사색적 넣어 써는 거 보고 싶다고 보통 사색적 넣어 써 잘 안해요 어차피 이겨서 더 사색적 넣어가 별로 안 좋아 사색적 넣어가 어차피 이길 판은 사색적 안 들어도 이기는데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한 판을 지게 만들어버리거든 아 근데 그건 아니야 살부 패시브로 색적 폭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는 거지 나도 밧칠 같은 거를 들고 있으면 더 잘해요 빨리 살려버릴게 그리고 이게 풀 가면 안이라서 나도 가면 안 되거든 움직이는 거 포착을 잘하죠 근데 그거 말고 게임을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약간 맨 마지막에 개구싸움 할 때 맨 마지막 한 명 숨어있는 거 찾고 이럴 때나 움직이는 거 포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저렇게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발전기를 돌리고 어디로 가서 무슨 발전기를 돌리냐 어디서 치료를 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발전기를 돌렸잖아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뭐 할까 이런 게 더 중요해 이거 미리 빼버릴게요 미리 빼니까 안 와 존나 빡쳐 아니 그래놓고 4피가 공격당한다고 열받네 내가 할 게 없네 아 이럴 거면 그냥 계속 돌릴걸 야 좀 안전하게 좀 해라 야 나도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하는데 부상당한 애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부상당한 애들 위치 알려주는 애드원 저거 거무냥인가 신경을 좀 써야겠다 나는 어차피 가면 안 당해서 아군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쪽 걸렸네요 타나토 안 낀 거 보니까 한국인이냐고 아 그거는 한국인이랑 타나토의 여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켜야 된다 또 안와? 저쪽 발장기기 중국인도 이제 타나토 쓰레기인 거 안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살릴게 내가 내가 안 살렸네 그냥 되게 원사이드한데 삽히기만 조금 숨어다니면 될 것 같아 철렘도 요즘 안 쓰죠 중국인들은 아직 그 많이 발전을 못했어 이제 한국인들 조금 따라잡은 정도야 잘하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자 여기서 한번 조져보자 여기 평생 돌아볼까? 스킬 또 발전기 다 켜졌는데 나를 골라가지고 자 추격 끝났죠 추격이 끝나버립니다 야 근데 문 딴건 뭐야 어 왜이렇게 빨라 잠깐만 분도 쌓이거든 고맙습니다 오 한 픽 나갔어 무섭네 어어 죽었어 어어 업혔어 여기 하나 있던데 아 이거 씻었나? 오 쉣 거문양은 아닌거 같은데 아 공간 미안하다 공간 미안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친구야 아이 친구 고맙다 가 아 친구야 미안하다 나 견자단하게 기회 좀 줄래? 될 수 있으면 너까지 살릴게 아 죽어 아 죽었네 아 아직 기회 남았어 제발 으으으응 꾸어어 으으응 흠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나가는거야 살려주면 보람이 없네 아니 그게 아닌데 검이 맞았네 아니 왜 나가지 이상하다 또 중국인이 싫다면서 왜 중국인이랑 똑같아져버린거야 거미라가지고 계속 빨라졌구나